한번 더 갑니까? 자 바로 수발합니다. 렛츠고 반스 보보 앤드 소리 질러 양반 반응 속도봐도? 양반 슈라입니까? 예? 요미처 마지막으로 갑니다. 올림프탈록 이기 빙 8개까지만 가능 상대 토스에요 와 이번엔 간다 무조건 이긴다 와...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살벌하네 이 양반들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 맵모냐? 맵 로드킬입니다 맵 로드킬 썬쿵 위치가 좀 안좋은거 같기도 하고 두번지성군이 좀 느렸던거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때는 젠장 이즈 작전 명령 갑니다 작전 명령 갑니다 구레인보드 갈봉 교레인 발동한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부드러운 새케라 작전 명령이죠 탈락 저게 사라지 사라지 아론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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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기필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덜 음 구발추를 막아간다 발업 찍어주고 한림까지만 찍어주고 아이씨 못잡았어 이 형아 반응속도 무서워? 이 형아 휴라입니까? 예? 정당해져만 어우 쏴버렸쇼 좋은 출발이었쇼 완벽한 빌드선택 고대로 지키 자카아 지지마 지지말아요 당신의 죽일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 다다다닥닥닥닥닥닥 도망갈게요 지지만 지지 말아주세요 과략근도 저를 쏴버렸죠 충분히 압박은 먹일만큼 먹여놨구요 해치잖아요 당신은 해치지는 않아요 과략근도 저를 쏴버렸죠 아악악 뭐야 순식간에 킬 칠합니까 바로 레어 올려주고요 지금도 정찰 도저히 조선 안됩니다 정찰을 더 이상 허용은 안되요 영혼이 못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우 쉑게랍 대각토 무서워요 박스 못파고있죠 살아있는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있죠 프로더스의 시점이죠 그런 추어만 생산해주고 본격적으로 오벌다 하나 원 엘벌 도망생산해주고 어 게이트 이율로 가나여? 에 쉬라입니까? 에에? 혹시 모르니까 성탄을 한번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그럼 좀 좋네요 그죠 드론 찍어주고 도론 좀만 더 생산 소금 미리 박아줍니다 불상산 없어야 되니까요 도론 좀만 더 생산해주고 도론 조금만 더 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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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넣어줍니다 타이트하게 타이탄보이 라바나 아껴두고 사이브 이제 올라가네 상대 구두론에 마텍 아네 그죠? 마텍이가 가버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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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덤비지 말아줘요 부탁드릴게요 호텔 세께라 불러해주고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구두 심지 빨로 어 퍼트 기능이 하나 왜 들어갑니까? 예? 그건 좀 아닌데요 예 컨트롤 살벗이 해주고 어 그건 좀 아닌데요 예? 어어어어 어어 쉣 사이브 왕복박이고요 루토아 바로 출발합니다 레츠고 반스보고 엔드 소리 Zillah 또 하나 있나요! 컨트롤 들어갑니다 컨트롤 할게요 옛날 투심 박손주 컨트롤 들어갑니다 한 마리 빼주고 맞는것 빼주는 컨트롤 댄스 댄스댄스 댄스 댄스 댄스ziest 댄스 다져져 onze구에요 지지 안나오죠 마퇴니 죽어버렸죠 구도롬 베이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홀리안나 탈라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